공 사라지기 두번째 마술입니다. 왼손은 살짝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위에 공을 올려놓습니다. 관객의 시선에서 오른손으로 공을 감싸고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공은 왼손 안에 있습니다. 오른손 없이 한번 볼게요. 감쌀 때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서 공을 왼손 안에 숨기는 거죠. 자, 해보겠습니다. 숨기고 오른손을 비비면서 사라지게 하고 다시 왼손에서 공이 나오게 되는 거죠.